음악 지상고정형 모니터링 모듈은 특정 구역 또는 장물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로 설정된 시간에 취득한 이미지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모듈의 구성은 PTZ 카메라, 엣지 기반 AI 컴퓨터, 메인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게이트웨이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. PTZ 카메라를 통해 취득된 영상은 장비 내 탑재된 엣지 컴퓨터의 AI 모델을 통해 분석 대상 객체를 인식 후 해당 객체에 대한 정밀한 촬영을 진행하여 서버로 전송합니다. 현재 본 장비는 사과나무의 전신을 분할 촬영하여 꽃과 열매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. 정밀 촬영된 분할 사진과 꽃, 열매 사진은 메인 서버로 전송되어 생육단계와 질병, 해충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데이터로 사용됩니다.